스마트 정션박스 스마트 정션박스는 차량의 각종 전기 부하를 지능형 반도체를 통하여 구동함으로써 부하 구동 상태를 제어하고 캔통신 네트워크를 통해 진단 및 제어 정보를 송수신하는 시스템입니다. 기존 정션박스는 각종 릴레이와 퓨즈만을 모아놓고 다른 모듈의 출력 신호에 의해 릴레이가 구동되는 방식이었다면 스마트 정션박스는 정션박스 기능은 기본으로 하고 컨트롤 모듈로서 캔통신, 전조등, 안개 등, 방향등 제어 등 각종 신호를 입력받아 릴레이, 부저, 경고 등의 출력을 내보내는 기능을 합니다. 또한 진단장비와 통신을 통해 스마트 정션박스가 가지고 있는 고장 코드나 제어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정션박스의 기능 중 외장 램프류 정전압 제어는 IPS 소자를 이용해 PWM 방식으로 제어합니다. IPS 소자는 기존의 릴레이 역할과 동시에 퓨즈의 역할을 수행하므로 회로 보호 기능을 함과 동시에 램프 단선 시 모니터링 기능으로 고장 진단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과전류 차단 기능은 과전류가 발생하면 과전류는 IPS로 유입이 되고 이때 과전류를 감지하여 스마트 정션박스는 램프 제어를 금지하고 고장을 기록합니다. 단선 감지 기능은 단선이 발생하면 전류 정보를 IPS로 전달하고 이때 기준 전류 이하 시 고장 코드를 기록합니다. 방향 지시 등의 경우 단선 발생 시 정상인 램프가 2배속으로 전멸됩니다. 암전류 차단 기능은 고객에게 차량 인도 전이나 선정 및 출고 대기 상태에서 장시간 누설 전류에 의한 배터리 방전을 차단하며 고객 인도 후에는 고객 부주의로 인한 배터리 방전을 방지하는 기능을 합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그럼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